KBC 광주 방송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섭 시장이 33.7%,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3%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격차는 6.4%포인트로 우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호도 조사에선 이정선 전 광주경대 총장이 21.5%를 기록해 박혜자 전 국회의원을 7%포인트 우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 66.8%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선 찬성 54.2%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8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호도 결과를 고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가 시장이 되는 것이 좋을지 광주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4명의 예비 후보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이영섭 광주광역시장 33.7%,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27.3%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선호도 차이는 6.4%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어 정준호 변호사 4.2%, 김혜경 남부대 초빈 교수 1.4% 순입니다. 민주당 외 후보들 선호도입니다. 진보당 김주옥 후보 1.4%,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1.3%,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 0.9%, 정의당 장현주 후보 0.6%입니다. 선호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대답도 각각 9.3%와 18%에 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정선 전 광주교대 6대 총장이 21.5%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박혜자 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14.5%, 이정재 전 광주교대 2대 총장 6.9%, 강동안 전 조선대 총장 6.7%였습니다. 단일화에 합의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김선호 전 광주효광중학교 교장은 각각 6.1%와 3.4%를 기록했습니다. 선호 후보 없음 14%, 모르겠다는 응답은 27%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C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선 양강 후보 간의 격차가 지난 2월 말 조사와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선호도와 연령대별 지지 후보도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이틀간 KBC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해봤습니다. 2월 조사에서 이용섭 예비후보는 33.6%, 강기정 예비후보는 30.3%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50일 뒤 실시한 4월 여론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33.7%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강기정 예비후보는 27.3%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부동층은 줄었지만 선호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용섭 38.6%, 강기정 32.1%, 정준호 5.3%, 김혜경 1.0%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용섭 예비후보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특히 30대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을 이끈 이용섭 예비후보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9.2%,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0.6%입니다. 지방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응답이 68.2%, 아마 할 것 같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응답의 합의 86.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KBC 광주방송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무등산 케이블카도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정의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 이후 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 시민 10명 중 7명은 찬성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무려 66.8%가 복합쇼핑몰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반대 의견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30대가 8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50대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7%, 45.2%로 비등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91.4%로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5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유력 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선거에 또 다른 쟁점이 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전체 응답자의 54.2%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41.9%나 됐습니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정의당은 반대 의견이 68.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정당 지지도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67%로 압도적인 가운데 국민의힘도 10.5%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은 5.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광주 강력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과 남성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C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 또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해 파격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출신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에도 직접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총장, 외교부 장관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의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하나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낙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6명 후보자의 평균 연령은 59.7세, 여성은 3명입니다. 출신 권역별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 전남 출신은 없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두 곳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 검찰 사유와 선언이라며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대통령 직무 수행의 첫 단추가 잘못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광양시장 선거를 살펴봅니다. 정현복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전직 국회의원과 민주당 후보의 본선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재선에 정현복 광양시장은 일찌감치 3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두 번의 시장 선거에서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번 광양시장 선거에서도 중량감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광양국성구례선거구에서 당선된 정인화 전 국회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 광양시장 도전입니다. 정 전 의원에 맞선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3명입니다. 김 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문양호 현 광양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광양시 공무원 출신의 무소속 문선용 예비 후보와 광양 보건대 총장을 지낸 무소속 서장원 예비 후보도 시장직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된 민주당 3명과 무소속 3명 모두 광양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닦아온 만큼 판세를 쉽게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무소속의 이성웅, 정현복 후보가 잇따라 당선됐고 지난 선거에서도 전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 광양입니다. 민주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광양시장 선거. 이번에는 민주당이 당선의 깃발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무소속 4연승의 기록이 세워질지 관심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어서 진도군수 선거입니다. 진도는 이동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군수직을 놓고 입지자들이 분주하게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진도군수 선거는 일찌감치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원 예비후보는 제7대 전남 도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진도군 의원으로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박인환 예비후보는 9국 공무원으로 시작해 중앙선관위와 광주전남선관위 등에서 24년간 근무한 경험과 역량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약래 예비후보는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 진도읍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습니다. 이재각 예비후보는 육군기무부대장과 충북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쌓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연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군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복지 행정에 매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무소속 김이수 예비후보는 산림과장과 진도읍장, 군내 면장 등 36년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진도군수 선거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노년층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도 관건입니다. 농수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소득 증대와 해상 케이블카, 대형 리조트 등의 기반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이 군정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광주 전남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데 대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특정 지역 편중이 도를 넘고 있다며 광주 전남 패싱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당은 오늘 발표된 2차 내각 인선한 후보자 8명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신청한 현역 시군의원 13명을 포함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 25명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전라남도당 공천 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406명에 대한 정밀 검증과 심사를 통해 25명을 탈락시켰습니다. 1차 공천 배제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과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 등 모두 41명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현역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명 등을 포함해 모두 35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어 추가 컷오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 의장을 지낸 김상원, 진도근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진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장기화로 심각한 정체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소통과 현장 중심의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수축산업의 기반 강화, 읍면상권 회복,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민속문화예술관광지 육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순문 전 전라남도 의원이 장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 예비 후보는 한꾼의 행복한 장흥을 슬로건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장흥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위해 뇌졸중, 심혈관 질환 치료센터 건립,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시스템 구축, 청년 임대주택 300세대 건설, 구석기 박물관 건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순호 군수는 오늘 구례군 현충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 친환경 유기농업도시 조성, 그리고 치유 힐링 클러스터 조성 등을 민선 8기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순호 군수는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호 군수는 비 unfair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